다음은 미디어 트렌드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과거에는 전통 미디어는 인쇄물로써 큰 인기를 누렸다면 조금씩 영화나 텔레비전 같은 영상 미디어를 거쳐서 컴퓨터, 인터넷, 현재는 소셜미디어, 소셜네트워크의 영향력이 굉장히 커지고 있어요 이렇게 미디어의 패러다임도 변화하고 있습니다 혹시 깡신드롬에 대해서 아시나요? 깡신드롬은 한 2년 전 우리의 월드스타라고 불렸던 비가 낸 깡이라는 음악이 그때는 굉장히 인기를 누리지 못하고 2년이 된 지금, 지나서 지금 새로운 방면으로 인기를 얻게 된 사건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역주행을 어떻게 하게 됐는지가 굉장히 재미있습니다 그래서 깡신드롬이 역주행하게 된 계기에는 소셜미디어의 힘이 굉장히 커요 1일 1깡 신드롬의 주인공은 댓글 그리고 서로 연결한 소셜미디어의 영향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특히 1일 1깡이라는 건 하루에 한 번씩 그 깡이라는 뮤직비디오를 본다 어떤 사람은 하루에 10번도 본다 그럼 1일 10강 이런 식으로 체크하는 건데요 굉장히 새로운 게 그 영상이 정말 멋있고 좋고 그런 것이 아니라 굉장히 이런 조롱의 댓글이 달리면서 화제가 됐어요 되게 빈틈없이 촌스럽고 끊임없이 어긋났으며 싫틈없이 안타깝다 뭐 이런 식의 조롱의 댓글이 달렸는데 조롱의 댓글과 함께 영상이 D급 영상으로써 재미있는 영상으로 화제가 된 거예요 근데 정말 이 가수는 멋있게 월드스타 이름답게 온갖 폼을 다 잡고 무대를 만들고 했는데 그것이 이제 지금 젊은이들에게 지금의 학생들 10, 20 세대들에게는 굉장히 이제 오글오글한 그런 영상이 되었고 되게 촌스럽게 본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재미있고 센스 있고 이제 획기적인 그런 댓글들을 달았고 많은 사람들이 영상도 영상이지만 댓글을 보러 들어온다 그리고 재미있는 댓글들을 모은 영상들이 또 화제가 되고 이러면서 소셜미디어 이제 인터넷 세상에서 굉장히 큰 주목을 받습니다 이제 영상도 영상이지만 영상을 보고 다음에 또 어떤 댓글이 달렸을지 궁금해서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댓글은 계속 새로 추가가 되잖아요 음악은 그대로 있어도 그러면서 저번에 못 봤던 댓글이 있네 또 댓글이 있네 라고 하고 보면 좋아요 보면 되게 4천개가 넘는 좋아요가 달릴 정도로 서로서로 댓글을 보면서 호응을 하는 그런 문화가 만들어진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댓글 맛집이란 이름으로 이렇게 화제가 많이 된 것들이 이제 또 패러디 영상들을 만들어내고 그 패러디 무드들이 또 화제가 돼요 이제 깡패러디라고 이렇게 유튜브에 치면 굉장히 많은 패러디 불이 나옵니다 어떻게 보면 인기의 척도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보시면 교사분도 있으시고 그냥 우리 인기인 유튜버도 있고 또 학생도 많이 이제 깡춤을 패러디를 했어요 분도장과 의상과 춤 등등 했는데 재미있는 걸 몇 가지만 소개해 드리면 어떤 체육교사분이 이번에 코로나19 사태로 등교가 미뤄지기도 했지만 이제 자가진단과 함께 여러 가지 이제 방역 시스템과 함께 등교하는데 그 내용들을 이 깡춤으로 같이 패러디를 하면서 자가진단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영상이 이제 있고요 또 하나는 음악 선생님이 우리가 원격 강의의 과제로서 깡 비트에 맞게 이제 랩 가사를 새로 써보는 이런 식의 온라인 원격 과제를 제출하면서 그 시범 영상으로 이제 올리시기도 했어요 그래서 어떤 선생님이 올린 영상 체육 선생님이 올린 영상 이런 식으로 패러디물이 또 다른 방면으로도 활용이 됩니다 이렇게 온라인에서 큰 화제를 둔 소셜 미드에서 큰 인기를 받은 것들은 다시 오프라인에서도 큰 인기를 누려요 그래서 그 2년 전 나왔던 노래가 이제 새로운 힙합 가수들과 함께 리믹스 버전이 새로 음반이 이제 발명가 됐고요 또 많은 조롱거리로서 깡 우리가 옛날에 진짜 옛날 말로 막 깡 있냐 라고 했던 그 깡에 이제 비유적으로 사람들이 댓글로 야 새우깡 광고하면 재밌겠다 이런 식의 말들을 했었는데 실제로 비가 새우깡 광고 모델이 됐다 이런 것도 신문 기사에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미디어 패러다임이 요즘은 소셜미디어 서로서로 소통하는 거기서 이제 역으로 화제가 돼서 오는 경우도 많고 많은 기업들이 소셜미디어 마케팅에 열을 올리는 이유도 소셜미디어가 강요가 지금 강조가 되고 있기 때문이에요 ılı Hawk 소셜미디어 소셜미디어 소셜미디어